슬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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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찌개 AC 젤리 소금 설탕 고춧가루 소금 고추 간식 그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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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hod 계란를 화이팅 다진 고추냉음 소금 화이팅 양념을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곱창 밀가루 물 고구마 물 그리고 들어간 간장 소금 물 고춧가루 소금 채우기 소금 고춧가루 아 그러니깐 고춧가루